오랜만에 반가운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더욱더 꼼꼼하게 종목을 선별을 해서 더 성공률을 높이는 투자를 이어나가야겠죠. 허반석의 모멘텀 투자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허위원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위원님과 함께 오늘도 모멘텀 투자 함께하게 될텐데 지난 종목들 AS부터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지난 추천주 오리온인데 8월 14일 종목이었습니다. 오리온이 상당히 또 좋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저희에게 이야기 해주셨던 반도체주 실적주 보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이야기 중에서 오리온은 분명히 실적이라는 큰 모멘텀이 있다라는 것도 저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지금까지 오리온을 정말 저위험 구간에서 알차게 공략을 해주셨고 또 수익도 잘 만들어주셨는데 이 종목 지금 현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보유에 대한 이야기 드리려고 AS로 선정을 했습니다. 저위험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고 22년에는 9월 7일 저점 구간에 말씀을 드리고 빠르게 반등했을 때 수익 실현한 부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다시 저점에 내려왔을 때는 재공략이 가능하다, 재공략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강한 상승과 되돌림 자리를 돌파하고 상단에서 매도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나서도 오리온을 내가 매수한지도 모르고 뒀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강한 시세 상승, 시간을 투자하셨다면 오히려 재점, 재공략 지점들이 곳곳에 있었다. 61선, 121선이 있었고 올해는 23년 8월 14일 저점 구간에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다. 재공략 지점이 따박따박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은 약 10% 안 밖에 수익 구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럼 이곳에서 어떤 구간으로 가야 되느냐? 인내심을 가지고 재공략 지점까지 있었고 간다면 되돌림 자리. 인내심을 갖고 재공략 지점에서 간다면 적어도 1차 목표가 14,000원까지는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적 주로 삼양식품을 강한 수익률, 강한 시세 이후에 수익률 내셨고 이동은 오리온으로 같이 음식력 섹터로 보셔도 좋겠다라고 안내를 드렸으니까요. 1차적으로는 14,000원 보고 그리고 나서 대응 방향 결정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리온 목표가 14만원, 자꾸 14,000원이라고 하셔가지고 14만원이요? 14만원으로 좀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14만원까지 홀딩하면서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님께서 앞서서 반도체와 실적주 보자라는 이야기를 특히 더 강조해 주셨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실적주로서 오리온을 AS를 받아 봤다면 반도체 종목들도 허 위원님께서 꾸준히 저희 모멘텀 투자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반도체 종목들 마침 또 오늘 삼성전자가 실적이 잘 나와줬어요.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 부분이 참 궁금해지거든요. 지난주 금요일 반도체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좀 많이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 SK하이닉스는 20, 30%의 수익률에 만족하지 마시고 30, 40, 50%의 수익률까지 도전해 보시자라고 안내를 드렸고 지난 금요일 공개 방송에 오신 분들은 SK하이닉스 목표가에 대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공개 방송에서도 한 번 더 목표가 말씀을 드리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오히려 삼성전자가 한 주도 없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SK하이닉스를 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삼성전자를 공포에 매수해도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삼성전자 매수하신 분들은 안전한 가격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오히려 조금 더 추가 상승, 흔들리더라도 오히려 최악의 실적 그리고 그 다음 붕괴는 횡보 그리고 이제부터는 상승 랠리에 대한 과정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삼성전자 매수 한 번 해보셔도 좋겠다라는 AS를 드렸고 삼성전자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보시면 좋겠다라는 AS들이고요. 그리고 제가 모멘텀 투자에서 탑픽으로 꼽았던 종목들 원익 IPS, 아비코전자, KNJ, PSK, 동진 세미캠 등 반도체 쪽들에서 강한 매기가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특히 키워드를 미세화, 고단화라고 함축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 잘 대응 이어가시면 반도체는 최악의 실적, 횡보, 이제는 상승 랠리 이 상승 랠리의 시점이 다가왔다라고 보시고 조금 더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서 반도체 섹터 주도주다라는 의미로 쫙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용기를 잃어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도체 실적주 챙겨봐야 된다라고 꾸준히 용기를 근거와 함께 불어넣어 주셨던 허위원님이셨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 모멘텀 투자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을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모멘텀 투자 종목은 바텍입니다. 아, 위원님께서 사실 KH 바텍을 이전에 또 가져오신 적이 있는데 종목명은 비슷하지만 사업군은 다르죠.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이슈 모멘텀 먼저 확인해 보죠. 자, 이슈 모멘텀입니다. 치과용 3D CT 분야 글로벌 1위라는 이슈 모멘텀이네요. 1위는 언제나 가슴에 탁 각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치과에 가시면 엑스레이를 찍거나 CT를 찍어서 나의 치아 상태나 임플란트를 특히 하실 때에 위치를 잡거나 할 때 사용하는 장비인데요. 국내 점유율 보다 해외 점유율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구 고령화 시대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드시면 의료보험으로 평생 2개 정도 임플란트를 할 수 있다라는 의료보험 혜택까지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치아 결손 개수가 늘어날 수 있고요. 그러면 임플란트 등 치과에 대한 치료 인구가 늘어나고 그러면 바텍과 같은 기업들은 매출 증가 포인트, 이익 증가 포인트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년 상반기 기준 매출 비중을 보냐면요. 3D CT는 57% 그리고 엑스레이는 17%, 구강 촬영 장비는 11% 정도로 CT와 엑스레이 분야에서 매출 비중이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국가별 매출로 본다면 유럽은 23%, 북미 23%, 국내를 제외한 아시아가 21%, 국내는 한 자릿수 9% 정도의 국가별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북미와 유럽, 해외에서 매출 비중이 상당한 기업이 바텍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양한 국가 그리고 높은 점유율 이런 것들에 따라서 결국에는 매출과 이익에 대한 성장성이 담보되고 있다. 오늘은 실적 중심의 기업 바텍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텍 이슈 모멘텀 확인해봤고요. 빠르게 다음 모멘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미 유통사 변경으로 주가 조정이라는 모멘텀인데 올 상반기에 미국 치과 유통업체죠. 헨리 쉐인과 협력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효과가 언제쯤 좀 가시화가 될까요? 헨리 쉐인의 규모를 본다면 이 정도 규모의 유통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것은 바텍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헨리 쉐인 같은 경우에는 매출 이어 연매출 16조 원 32개국에서 2만 2천명의 고용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북미 지역에서 덴탈 유통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인데 처음에는 덴탈 엑스레이나 시티 쪽에서의 바텍 장비가 아닌 다른 타사의 장비를 유통하고 있었던 모습인데요. 치과 업체들 치과에서 바텍에 대한 모습들 반응이 너무 좋자 우리가 이것을 유통해야 되겠다. 오히려 기존에 밀고 있던 장비 말고 바텍의 장비를 더 밀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의 덴탈 업체와 유통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바텍에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영업이익 추이를 본다면 지난해, 올해는 790억 원, 내년도 910억 원, 후년도에는 1040억 원까지 영업이익 증가 추이를 보고 있는데 전일 시가총액이 5천억 원 초반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 수준의 영업이익을 나타낸다. 시총이 5천억 원밖에 안 된다. 이것은 사야 된다라는 시그널로 여러분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바텍, 우리가 가격 전략과 함께 차트상 구간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차트 흐름을 보시면요. 지난번에도 분명히 바텍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디서 드렸냐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22년에도 이 정도 구간에서 지지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22년 12월 26일에 말씀을 드렸고요. 23년 3월 29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22년 12월 6일 되돌림 자리까지 올라오고요. 다시 내려왔습니다. 저점 구간이니까 제공략이 가능하겠죠? 바텍에 강한 상승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 다시 23년 10월 11일 오늘 추세 저점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펀더멘탈에 대한 훼손이 없기 때문에 추세 상승에 대한 모습들 보시고요. 1차 목표가 4만 원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3만 2,500원에서 여러분들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상징적이지만 3만 1천 원 이탈 지목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를 상징적이다라고 표현을 해주실 만큼 바텍 실적주로서 우리가 지켜볼 만한 탄탄한 기업이다라는 점을 체크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님 이번 주에는 공개 방송 일정이 어떻게 될까요? 금요일에 있습니다. 금요일 모멘텀 투자 방송 후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 외에 반도체 밸류체인 궁금하신 분들은 꼭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허위원님과 함께하는 무료 공개 방송 이번 주 금요일 12시부터 이어진다라는 점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